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대한 그 자기의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확증시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넘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허목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원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주 관계가 가장 나쁜 그런 상태에 있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마땅하고 원수가 됐으니 이거는 뭐 희망이 없죠 하나님과 제일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던 죄인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고 싫어하죠 그냥 원수는 저건 다 죽어야 되죠 저런 것들은 다 망해야 돼 그냥 원수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아주 증오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직접 그냥 원수를 보복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죄를 대석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여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한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한례를 받지 아니한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여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있었어요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해서 이보다도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이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인간 세상에 이보다 더 불행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단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 세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성경에는 기록 안됐지만은 아이고 아담이 하와를 좋아할 때는 언제고 하느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살게 한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다 결국은 자기는 죄가 없고 하와만 죄가 있어서 마치 죽어야 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얌체 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때부터 여자들이 남편에 대한 아마 앙심을 품고 사는 것 같아요 두고 봐라 두고 봐라 가인과 아벨 아이고 세상에 사람도 별로 없는 그때에 아니 그 아담과 가인과 아벨 사이가 얼마나 원수가 돼가지고 때려 죽이고 말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이에 재산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지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유색인정과 백인들 사이에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바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 천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저것들은 저것들은 무할래당이야 할래도 받지 못한 인간이야 이 말이 뭐냐 하면 저놈들은 그냥 개와 같은 놈들이야 그런 쌍소리와 같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을 지옥의 때릴감이라고도 말을 했다 그래요 뱀을 잡고도 머리를 박살내듯이 이방인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이방인과 결혼을 누가 하면 그 집에서 장례식을 했대요 이방인과 결혼한 그 식구는 그건 죽은 인간 그건 우리 집안에서는 이제 없다 죽은 인간이다 해서 아예 장례식을 치렀대요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단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그때의 노예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오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 이 하나님의 선민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오 이 약속의 언약 하나님의 그 대칸배선들은 약속 축복의 약속을 많이 받았어요 구원의 약속, 성령의 약속, 축복의 약속, 또 영생의 약속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약속이 전혀 하나도 없는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소망이 없고 여러분 희망과 소망이 뭐가 다르죠? 희망은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이고 내일부터는 좀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자기가 바라는 게 희망이에요 소망은 달라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제적 능가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될 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니 그런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물질과 권세가 없어도 소망이 있다고 하면 아름다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만사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은 절망적이라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아멘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소망은 우리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 삶의 활력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와 같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완전히 절망 상태예요 이 절망은요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도 없었더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실론자 아닙니까? 다 지옥 자식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은 무질서와 파괴가 있을 뿐이에요 혼란과 부조리와 허무주의자로 꽉 차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티모드 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스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야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주에서 성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분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중보자라 그래서 중보자 여러분 중보자는요 두 가지 자격이 있어야 중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려고 하면 먼저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인간과 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통하는데 사람과 통하지 않는다면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고하심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요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로고스 로고스 헬라 로고스 왜 로고스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이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대신에 그 로고스가 영원한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고스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영원한 진리가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로고스가 아니고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냥 그것을 그냥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물통 1, 2, 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14절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헬라 철학자들은요 영은 거룩하지만 사람의 육신은 더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영이신 분이 어떻게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33년 동안 세상에 계실 때 그거는 환상 환상 실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는 보이는데 그게 실제가 아니고 환상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자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고 그냥 환상뿐이었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육신이 있어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허상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죄산받을 길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자들의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그노시스즘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주 그냥 대이단이에요 대이단 아주 그냥 예수님의 구원을 부인하게 되는 아주 큰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크리스도께서 다 같이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크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야 찬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 되지 아니 해가지고 벌써 이런 대이단이 그냥 그 당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는지 아셨죠?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신 주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냐 중보자는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중보자는 신성을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중보자는 하나님과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는 통하는데 하나님과 통하지 못한다면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둘 다 양쪽에 다 통해야 돼요 자 천사는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왜 안 돼요? 육신이 없어서 우린 우리의 십자가 못 박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석가나 마호메시나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 중보자 될 수 있어요 사람과는 통하지만 하나님과는 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보자는 반드시 신성과 인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세상에는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게 하셔서 신성과 인성을 두 가지 다 가지신 참 하나님 참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통하고 사랑과도 통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만이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의 두 번째 자격은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있는 인간은요 자기 죄로 다 심판받아 멸망한 인간이 무슨 중보 역할을 하겠어요 석가나니 공자 맹자 마험에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모든 인간은요 타락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내버려둬도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금방 태어났다 죽은 아이라도 죄 많은 남녀 사이에 태어났다면 그 애도 아예 그냥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10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어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으되 아주 없도다 선한 일만 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대요 없대요 우리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역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합방하기 전에 동정녀의 몸 처녀 몸 그 몸 안에 잉태 되셔서 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일찌감치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뱀 때문에 하와가 산악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아주 박살낼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발꿈치 상해봤자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머리를 그냥 상하게 하면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차 메시아가 와서 모든 마귀를 멸하고 아멘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또 이렇게 아예 그냥 미리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아직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에 벌써 한 2천 년 동안 아직도 내버려 두고 있는데요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 제림하시는 날에는 끝납니다 아멘 예수님 제림하시는 그날에는 이제 모든 마귀가 다 묶음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안 믿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는 뭐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진 않아요 이 바보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홍해 사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분들 자유주의 신학 쪽에서는요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가르치는 그 공과 책을 제가 보니까요 그 홍해바다에 모래가 많대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불면 그렇게 해서 가끔가다가 이렇게 모래가 덮어서 건너갈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소리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그만을 안 하려고 곧다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과학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그 홍해바다가 그냥 한 3, 4km나 되는 굉장히 깊은 바다예요 아니 거기에 그새 바람 불어서 모래가 채운다고 얼마나 채우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깊으니까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세상에 모르고 있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말을 그저 그런가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닥을 다 사진을 찍어보니까요 애금 마차들이 그냥 있어 지금도 있어 그 마차는 흘러가질 않고 그대로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부끄럽게 됐어요 이야 정말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구나 성경은 거짓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저 혁명가나 사회개혁가나 훌륭한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5병 이후로 5천명 먹이고도 12박은이 남겼다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냐 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고 아이고 세상에 그게 말이 되느냐 심지어는요 부활도 안 믿고 지옥천당도 안 믿고 아 제가 그 뱅코바에서 그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너가 같은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천재 만물을 창조했다는 걸 믿는 미쳤놈이 어딨냐 이러고 자기가 안 믿으니까 그따우 소리하는 거예요 무슨 부활이 있냐 부활을 믿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옥천당도 안 믿고 그걸 설교를 해 설교를 세상에 그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왜 목사가 신학박사까지 된 분들이 왜 그따우 소리하는 줄 알아요?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거듭나지 못한 아멘 거듭나지 못한 사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 속에는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없어 성령이 없어 그러니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줘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교회를 하나로 만들자 그럽니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래요 모든 종교 다 구원이 있으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믿으면 되지 전도할 필요도 없고 성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따우 소리하죠 요한명은 14장 6절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4등전 4장 12절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받는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로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두루맞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더 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다 재앙을 더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십계명을 아주 그냥 완전히 뒤범벅을 만들어버렸어요 우상을 만드지 말고 절하지 말라 아예 없어버렸어요 우상 숙배 마음대로 하도록 그게 천주교입니다 구의학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항상 망했어요 우상 숙배하다가 망했지 그런데 그거를 해도 된다 이거야 우상 숙배하는 걸 아예 그냥 만들고 절하지 말고 빼버렸어 그냥 그리고 천국과 지호 외에 또 연옥이 있다나 이렇게 성경에서 맴대로 가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이단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서 동정년몸에 잉대하셨다든지 이제 알게 되셨죠?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중보로 말 미야마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보면 멀리 있던 우리가 크리스도 피로 가까워졌고 14절 중간에 막힌 담이 없어졌고 15절 원수된 것과 의문에 속한 개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해 주셨고 16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다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 미야마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됐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벌어지게 만들었던 단절과 갈등이 다 없어지게 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서만 교회가 하나로 통일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서만 죄산받을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음을 믿고 이것을 선포해야 돼요 주장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주시느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만 교회가 살고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오는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골로서서 1장 24절에 보면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오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5사의 1장 8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야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어요 또 디모데 5사 2장 3절에 보면 너는 크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십자가 져라 십자가 져라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잘하다가 채찌찌를 당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저로 여겨주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크리스도라고 전도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했다 중단한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항상 예수님이 크리스도다 예수님이 크리스도다 그걸 가르치고 전도하는 걸 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갈라데아스 2장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구와 계보와 요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 교회의 기둥이 될까요? 순교할 때까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신앙을 사수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 있는 교회 실력 있는 교회 아무리 환란이 오고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 기둥과 같은 그런 성도가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정말 힘 있고 실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 역할을 잘해가지고 화목하게 해 주신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간격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장벽이 다 없어졌어요 모두가 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석이 된 것입니다 미국의 레코드를 통해서 전도하는 단체가 있는데 지금까지 3109 방언으로 레코드를 만들어서 전 세계 각처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종족이 있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 언어가 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나라 말로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걸 넣고 그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내줘서 전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족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의복도 다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몸이 하나입니다 이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아멘 성령이 한 분이시고 부르심을 입은 소망도 하나고 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하나요 한 구주 예수 글쓰로 말며 구원 받았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는 누구나 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한 분이십니다 한 아버지의 자녀예요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큰 가족은 뭐 다른 것도 좀 있긴 하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다 같은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한 아버지의 자녀요 한 곤석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참 교회에서 사랑도 많이 받고 또 저 자신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예 그냥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저는 우리 집보다 교회가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새벽에도 나가고 학교 갈 때 기도하러 가고 학교에서 올 때 기도하러 가고 저녁 먹으면 기도하러 가고 또 철화도 하고 학교 가서는 졸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예배는 절대 안 빠지고 뭐 뭐 어린아이가 대배까지 다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뭐 성경도 많이 읽어가지고 그냥 뭐 1년에 몇 번씩 통독을 하고 그랬어요 이야 그런데 교회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싸움판이 벌어지는데 우와 아니 그렇게 하나가 돼 있던 분들이 제가 대학생 때는 중고등부를 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성가대도 하고 지휘도 해보고 뭐 나는 틀려도 칭찬만 해주는 지휘자예요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죠 하여튼 뭐 학생이지만 전도사 이상으로 일을 했어요 모든 걸 다 했으니까 아 그런데요 교사회 할 때마다 그냥 그냥 열몇 명의 교사가 그냥 얼마나 재미있어요 얼마나 그런데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게 쪼개지는데요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완전히 그냥 남남이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제일 제 마음의 충격이 뭐냐 아니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한 천국에 같이 가 살 하나님의 가족인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이상하다 둘 중에 하나는 지옥 가기로 결심했구나 아무리 해도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와 이런 일이 노회 총회에서도 벌어지는 걸 보면 이상하다 저분들이 천국 안 가기로 작정했나 여러분 사람마다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에 우리는 똑같은 지체입니다 아멘 지금은 전 세계에 이런 성도들이 흩어져 있지만은 앞으로 한 자리에 모일 때가 옵니다 요한계시로 7장 9절부터 보면은 일후에 내가 보니 강나라와 적석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료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이야 어마어마하겠죠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께 경비하여 이르되 아멘 찬성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경과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새세터로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 모일 날이 와요 모두가 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산받았기 때문에 깨끗한 신옷을 입고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찬성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경과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새세터로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포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한 권석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20절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똘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초소여 만민이 기도하는 초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고린대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우리를 또 고린대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대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구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 믿어 구원 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집 거룩한 그런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그냥 집이죠 집 여기서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완성이 될 날이 오는데 그때까지는 지어져 가고 있어요 완성이 아직 안 됐어요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 제림하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 부르심을 받은 백성 100% 하나도 빠짐없이 전체가 다 예수 믿게 될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또 우리는 한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개인이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이렇게 말씀의 비밀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여 예수님만이 메시아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확실히 믿고 언제나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